네, 계약의 무권대리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124페이지 표현대리입니다. 무슨 대리이요? 표현대리입니다. 자, 그래서 표면적으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을 때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무슨 대리다? 표현대리. 그럼 표현대리는 어느 때 아까 던진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뭐해주면? 추인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아마도 본인이 추인을 뭐했을 때? 거절했을 때 역공으로 드러나는 것이 표현대리라는 것만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협의의 무권대리 옆에 있는 게 무슨 대리? 표현대리. 자, 그러면 표현대리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125조입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대리권 제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리권 대리권 수요 표현대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가? 자, 갑이 위임장에다가 위임장에다가 적었습니다. 뭐라고? 대리권을 수요한다. 을한테.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최소 10억 원 받아라. 그래서 위임장에다 대리권 줬습니다. 그런데 F가 와가지고 갑한테 뭘 하냐면 저는 10억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에 솔깃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말 듣자마자 갑이 을한테 전화합니다. 뭐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대리권 수요를 뭐한 거예요? 취소. 취소라는 것은 한 번 쓰면 안 돼. 취소는 차고, 사기, 미피피일 때만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위에서 취소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긴 철회. 뭐라고 한다? 철회. 철회. 거뒀다는 얘기예요. 네. 철회 시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위임장을, 위임장을 갑이 회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위임장도 회수해가지고 찢어버려야 되는데 위임장을 회수하지 않았으니까 위임장은 누가 갖고 있다? 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병이 와가 병한테 이걸 매매 계약을 체결해버린 거예요. 무슨 대리인으로? 갑의 대리인 울러서 병한테 이 계약을 체결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예요? 네? 또 한 겁니다. 자그마치 12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칭찬해 주지 않았더니만 갑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매매했을 때 병은 위임장을 갖다가 을이 누구한테 보여줬으니 병에게 보여줬으니 병에게 보여줬으니까 병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위임장을 갖다가 이 을한테 이렇게 제시한 것은 뭘 얘기한 걸까요? 위임장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니 대리권 수여한다고 적혀 있잖아요. 이건 마치 누가 갑이 누구한테 대리권 수여했다는 것을 누구한테 병한테 표시한 결과라고요.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그래서.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대리예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돼요. 갑을 병 쓰면 돼요. 갑, 을, 병. 그럼 뭐야? 갑, 대리권, 을, 수여, 병한테 표시한 거 아니에요? 그럼 표시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이와 같은 경우에 갑은 어떤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이 매매의 묵건들이 아니면 묵건들이 그럼 갑은 뭐 중하겠어요? 이거 절대 뭐 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걸 협의 묵건들이 들어가서 이걸 추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번 만들 이유가 없지. 이 사람은 갑 입장은 나는 뭐 준 적이 없다. 대리권 줬다가 뺏었기 때문에 나는 이거 절대 인정 못한다 해서 추인 뭐 할 거예요? 거절하겠다. 이렇게 답이 오지 4번인지 이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누구 입장에서는? 갑 입장에서는 이때 병이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네가 위임장을 뭐 하자는 회수하지 않아서 내가 위임장을 보고 신뢰했으니까 너한테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병이 뭐 하는 거야? 너 뭐 하라? 책임지라. 라고 공격할 수 있어야 없어요? 있어요. 표시를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이 사람이 설령 뭐 한다 하더라도 추인 거자인더라도 뭐요? 책임 책임 예 책임 추궁할 수 있다 없다 추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결국 법원에서 결과가 판걸음 나겠죠. 길거래에서 너 책임져라 나는 책임 못 져라 싸우는 문제가 아니죠. 결국 법원에 가서 갑론을박해서 가서 판사가 이와 같은 경우에 본인 너한테 뭐예요? 위임장 회수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계약의 효과는 뭐다? 표현대리가 인정되므로 본인은 책임지시오 이렇게 인정해 줄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뭐다? 대리권 수여 표시 무슨 대리 표현대리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125조 가지고 125조 가지고 자 그럼 이제 125조 한번 읽어볼까요?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대리 제목 있죠? 그럼 거기다 갑을병 뭐 써봐요. 갑을병 갑 대리권 을 수여 병 표시 자 들어갑니다. 125조 제3자 병에 대하여 타인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 갑은 그 대리권 범인에서 행한 그 타인 을과 제3자 병간의 범인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또는 뭐예요? 알 수 있었을 때는 뭐 하지 않느냐? 안느냐다. 그럼 이제 갑은 병한테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응? 갑이 병한테 이렇게 공격할 거야? 이렇게 주장할 거야? 뭐라고요? 너 너 뭐 했다?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그죠?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죠? 그럼 또 병은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병은 거꾸로 얘기하겠지. 뭐라고? 병은 주장하겠지. 뭐라고? 나는 뭐요? 선이 이면서 난 또 뭐다? 무과실이다. 뭐 할 거야? 그렇게 누구한테 갑한테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다 자기 입장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할 때는 입증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입증을 누가 해야 될까? 입증은 병이 할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되는 것이다. 갑이 입증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즉 갑이 병의 악의 또는 육아실 둘 중 하나를 입증하면 책임을 벗어날 것이고 입증 못하면 책임이 고대로 진다는 얘기예요. 즉 병이 나 몰랐고 그리고 알 수 없었다. 입증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다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125조 한번 책자 126페이지 갑시다. 자 2번 요건의 대리권 수여표시 표시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두번째 표시는 대리권 수권행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입니다. 사실 통지고요. 다음에 세번째 거 별표하세요. 대리권 수여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한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명칭 등 사용을 모한 경우 승낙 또는 무기란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시라는 것은 반드시 대리한 말을 꼭 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자신의 이름을 뭐하는데 명의를 사용하는데 그걸 묵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 상대방 병은 을한테 타켓 잡는 게 아니고 누굴 타켓 잡아서 갑을 타켓 짜가지고 대리권 수여표시 책임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해야 되겠죠. 넘으면 월권 관을 넘으면 편의로 옮겨갑니다. 대리행위 상대방 통지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자 리을 보세요. 상대방은 반드시 뭐해야 돼요? 선의 및 무가 시리즈 책임 물을 수 있죠? 자 3번 체킹하세요. 맨 밑에 3번 125조는 임의대리만 적용되고요. 법정 대리는 적용이 없어요. 자 제목이 알려주죠.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니 아니 대리권 수여란 말은 어디만 있어요. 임의대리에서만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25조는 어디는 적용 안되고요. 법정 대리는 적용 되지 않고 어디 임의대리만 적용 된다는 거 다음 126조 갑니다. 제목이 뭐예요? 권한을 넘은 뭐예요? 표현대리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126조는 권한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초과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갑이 갑이 대리권을 을한테 줬는데 주면 을은 대리권 이 권한 범위 내에서 뭐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리권 권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범위 내에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권한을 뭐 했다고요? 자 넘은 행위를 했다는 얘기죠? 갑이 을한테 임대하라 뭐라? 권한이 임대인데 권한이 임대인데 이 초과해가지고 만약에 넘은 행위가 만약에 매매 했었어요. 그럼 병은 매매를 보고 계약을 하는 건지 이 보이지 않는 이걸 보고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혀 별개의 것이죠. 그래도 병이 매매 대리권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갑이 을한테 너무 믿어서 백지 위임장을 줘요. 무슨 장이에요? 백지 임장에 용도란을 갖다가 빈 공란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화해서 뭐 하세요? 임대하세요 했더니만 매매해서 중도금 잔금 받고 먹태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병 입장에서 보세요. 병 입장에서는 믿고 계약했는데 갑은 또 뭐라고 떠들겠어요? 갑은 병한테 뭐라 씁니까? 나는 뭐 줬지? 임대 권한 줬지? 나는 뭐 준 적이 없다. 매매권은 준 적이 없다. 그럼 병이 뭐라고 공격해야 됩니까? 그럼 왜 백지 유임장을 빈 공란으로 적어줘가지고 얘가 그런 행위를 하게끔 방치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한테 뭐가 있는 거다? 책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갑이 분명히 얘기할까? 나는 이 사람 절대 추인 안 할 거라고 이거 절대 추인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반드시 뭘까 이 사람은 안 하겠다고 계길 거라고 이렇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병이 뭐야 백지 유임장 책임자라 그런 얘기 이 권한은 안 보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갑이 우리한테 가서 등기 신청하라 뭐하라? 등기 신청하라 대리권 줬는데 가서 대물변제하고 왔어요. 무슨 변제요? 대신 물건 변제하고 왔어요. 그러면 등기 신청은 공법형이에요. 무슨 행위요? 무슨 행위? 근데 가서 한 짓은 뭐예요? 대물변제는 무슨 행위? 사법형이 한 거예요. 그럼 병이 본 것은 사법형이지 무슨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대리권한이 설령 뭐라 할지라도 공법형이 등기 신청이라 할지라도 의리 병이 본 건 이게 아니고 이거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은 뭐해야 된다?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가 있어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가 있어요. 그러면 일상가사 대리인데 이걸 초과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이걸 만약에 초과해서 했을 때 이 초과된 행위에 대해서 병이 믿을만한 뭐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타방 배우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상 부르겠죠. 나는 절대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남편이에요. 남편 남편 만약에 터지가 있는데 이 여자분께서 뭐예요? 일상가사 대리권 범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그럼 병은 일상가사 대리권 있다고 믿을만한 뭐가 있으면? 이유가 있으면 본인은 뭐 해야 된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한은 권한은 뭐 한다? 넓게 해석하세요. 뭐 한다? 넓게 해석해요. 이 사람이 본 것은 현지의 넘은 행위를 봐서 한 거기 때문에 이 권한은 뭐다? 권한은 뭐 어쩌저쩌 그러면 그냥 웬만하면 다 있다고 기억하세요. 그럼 거의 맞아. 누구를 보호하게 한 거니까 을 그래서 아 병 병 그래서 현실에서 가장 많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또 판례도 제일 많아.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주로 어디서 나온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 가봅시다. 121페이지에 보시면 자 기본대리권 존재 기본대리권 존재는 병이 알바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쭉 가시면은 끝에 보시면은 자 세번째 거 기본대리권의 공법상 행위도 포함된다. 꼭 기억해 두세요. 무슨 행이요? 공법상 행위도 포함됩니다. 기본대리권 따라서 등기 신청 행위일지라도 대물변제 사법행위했을 때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밑에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밑에 표현대리권도 뭐가 될 수 있다?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아까 여기 봅시다. 아까 이 표시된 범위 내에서 표시된 뭐예요? 범위 내에서 했을 때 125조 얘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네? 이 표시를 만약에 뭐 했으면 초과했죠? 그럼 이리 가는 거예요. 초과해버리면 또 표현대리 정리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좀 이따 할 겁니다만 대리권보다 소멸 후 무슨 대리? 표현대리한 말이 있어요. 그러면 소멸된 과거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을 때 이야기가 진행하는 거예요. 이 과거의 소멸된 대리권 범위를 만약에 뭐 하면 넘으면 이리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대리권도 뭐가 될 수 있다? 표시된 대리권 범위를 초과하거나 소멸된 과거의 대리권을 초과하면 뭐예요? 권하는 표현대리에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넘기시고요. 128페이지 몇 페이지요? 128페이지 자 니은의 첫 번째가 있습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의 대리인이 있어야 되며 대리의 행위로 인정될 만한 것이 없다면 126조는 뭐가 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자 즉부터 들어갑니다. 뭐부터? 즉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 담보권 설정 대리권 수여 받고도 부동산에 관해서 자기 앞으로 소위권 이전 등기를 하고 키워드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 이름 앞으로 뭐해서요? 이전 등기 하고 이어서 병에게 소위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 병은 을을 갑의 대리인이라 믿고서 위 등기 원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몇 조가 적용될 수 없다? 126조가 뭐가 될 수 없다? 적용될 수 없다. 자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뭐하라고 대리권 줬어요? 담보권 설정하라고 대리권 줬죠? 그런데 이 대리인이 보세요. 담보권 설정하라고 뭐 줬는데 네. 기본 대리권을 줬어요. 그런데 이 을이 을이 미친 거예요. 왜 미쳤을까? 아니 보세요. 자기 이름 앞으로 뭐해서 등기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등기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갑구가 갑이 무슨 자인데 소유자인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지우고 을 자신이 소유자로 등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등기를 해놓고 이렇게 놓고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 하고요. 자 담보권 설정 대리권 줬는데 을이 을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자격으로 자 그럼 등기부는 그대로 누구예요? 갑이 뭐요? 소유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소유자가 바뀐 게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바뀐 게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바뀐 게 없이 이 상태에서 갚고 이런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무슨 자격으로 대리인 자격으로 이렇게 병한테 매매한 것은 전혀 다른 거죠. 이쪽은 대리권이 뭔데 담보권 설정인데 대리인 자격으로 가서 뭐 했으면 이쪽도 매매고 이쪽도 똑같은 매매예요. 이쪽은 대리인 자격으로 들어갔으니까 기본 대리권을 뭐 한 거예요? 초과한 거니까 이때는 병이 몇 절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126점 무슨 대리 표현대리를 들고서 누구한테 가서 이 갑한테 가서 뭐야 역공할 기회가 생기죠. 이건 역공할 수 있어요. 이건 역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 이름 앞으로 모여가지고 등기에서 팔았을 때 여기는 어른 대리인 자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는 현명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이건 무효등기 공신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뭘 가지고 이게 병이 몇 절을 들고 가서 126조라고 여기다 공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여기는 현명이 없고 여기는 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대라는 것은 적어도 갑의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하는 것이 정당이죠. 그래서 읽으면서 놀릴 모습입니다. 또 무효등기 공신력 없으니까 저 병은 등기하더라도 쇄권 취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판례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밑으로 갑니다. 제3자가 관한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정당한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 뭐다 선의엔드 뭐다 무과실 그 다음 126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뭐가 된다 적용됩니다. 아까 125조는 어디만 적용됐었죠? 제목이 대리권 수여는 임의밖에 없죠? 법대 없고 임의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관한 표현대리는 둘 다 다 적용돼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129조 대리권 뭐다 소멸부 표현대리 자 129조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다? 대리권 소멸후 표현대리 자 갑회사가 있고요 갑회사가 있고요 여기 무슨 계약이 있고요 고용 계약이 있고요 동시에 여기에 뭐가 숙권 행위가 수반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영업사원이에요 영업사원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죠? 음 그래서 소비자한테 가서 수금해가요 뭐해가요? 그럼 뭐 돈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회사에서요 이 사람을 갖다가 고용계약을 해지 했어요 뭐였다고요? 글 멋있게 표현한 말이 이거거든요 원인된 무슨 관계 법률관계 숙권 행위가 나온 원인된 법률관계가 고용이거든요 자 이걸 갖다가 뭐하면 종료를 시키면 네? 이 사람은 숙권 행위가 없는 거죠 네? 그럼 의론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대리권 소멸했으면 가서 대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서 역시 또 수금해갔다는 얘기예요 뭐해갔다고요? 그러면 병은 믿어요 안 믿어요 이를 아니 모르잖아 안 보이잖아 대리권이 여전히 있다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이제 돈 수금해가지고 입금하는 게 아니고 갖고 나르겠죠 이제 회사에서 전화옵니다 뭐라고? 미수금 있으니까 납부하세요 자 이때 병이 갑한테 아침부터 열받게 돈 줬는데 왜 또 받아가느냐 너희들 이상한 회사다 막 싸우지 말고 화내지 말고 병은 갑한테 뭐라고 얘기한다 아니 이것만 얘기해 끊으면 돼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입니다 전화 딱 끊으면 돼 무슨 얘기예요 책임 책임지라 그 얘기요 내가 왜 이 사람 책임지느냐 말이에요 이 사람 대리권 소멸에 관해서 이 사람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선임이 뭐라면 선있던 뭐라면 뭐가 싫어하면 본인이 책임지라 그런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여기도 이 소멸대리권 소멸 있잖아요 그럼 과거의 대리권 과거의 소멸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을 때 이야기하는 거지 이걸 만약에 뭐 하면 초과하면 이리로 가는 거예요 권한을 넘으면 무슨 대리 표현대리 가는 겁니다 그러면 표현대리 종류 중에서 주로 주로 논의하는 곳은 어디예요 주로 논의하는 것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여기서 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됐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표현대리 종류가 몇 가지 있었어요 세 가지죠 표현대리 나오고 멍때리지 마시고 제목이 세 개가 딱 떠올릴 때까지 연습을 하면 되잖아요 자 광희의 묵권대리는 협의의 묵권대리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다 표현대리가 있다 표현된 종류가 다시 몇 가지 세 가지 대리권 수여 표시 무슨 대리 표현대리가 있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있고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제목을 연습하세요 내용 가지고 공격하지 마시고 제목 가지고 공격하면 세월이 지날수록 뭔가 보일 것이고 자꾸 내용만 가지고 언급하면 세월이 지나도 결국 다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 다 정립이 안 돼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렇게 정리할게요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누구 입장에서요 상대방 입장에서 원하지 않으면 철회권 던지면 됩니다 무슨 권이요 원하면 한 번 최고권 던져도 관계없죠 또 하나는 상대방 거 상대방 거 그렇죠 표현대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대리요 무슨 대리요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표현대리 그래서 표현대리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건 결국 법원에 가서 논의할 문제예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기 싫으면 뭐 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으면 뭐 던지고 원한다면 바로 표현대리 가지 마시고 한 번 최고를 던져서 그렇죠 최고를 던지면 누구한테 갔습니까 본인이 원하면 뭐 던지고 추인 던지고 하기 싫으면 추인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최고 던져서 본인이 침묵을 지키게 되면 뭐하고 지키게 되면 추인 거절로 보죠 결과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때 무슨 대리를 주장해도 전혀 늦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다 이렇게 물결을 치면 물결을 치면 이 물 위에가 뭐고 무슨 대리고요 협의의 묵건들이 이 물속이 뭐예요 무슨 대리입니까 표현대리입니다 표현대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늦게 건졌느냐 또 얘기할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들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들 힘들 때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저 밑바닥에서 헤매하면 가끔 있죠 아니 내가 업돼서 방방떠서 살 때도 있지만 어떻게든 뭐가 돼서 밑에 다운돼가지고 세상 재미도 없고 특히 돈도 별로 없고 힘들어 그러면 사람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뭐였을 때 밑바닥에 있을 때 마음이 밑바닥에 있을 때 마음이 마음이 뭐예요 굉장히 뭐예요 우울하고 사람 보는 자체가 싫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뭐예요 아플 때가 있다고 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와서 내 손 한번 잡아주는 거 네? 아니 와서 돈을 못 주더라도 와서 말이라도 아 이게 잘 되냐 잘 될 거라고 위로의 말 한마디 전해주는 일 받으면 그래도 이게 살아나요 근데 아빠 축구하는데 와가지고 계속 찔러대는 사람이었지 그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 세월호도 부모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서 그러면 이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딱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매듭을 재야지 사람이 다른 길을 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매듭을 짓지 못하면 항상 그게 뭐로 남아서 슬픈 거예요 그럼 그건 미치는 거예요 그럼 국가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국가에서 그런 마음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하게 손 잡아주고 천하하게 뭐여 주셔서 이렇게 정리를 매듭을 채워줬으면 다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죽박죽 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책임만 왔다 갔다 책임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셔도 마찬가지지만 이 밑밭에서 스스로 위로를 하셔야 돼 업될 수 있도록 됐어요? 그럼 지금도 이게 지금 협의원 묶은 대리하고 표현대를 한꺼번에 묶은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 보세요 협의원 묶은 대리하고 이걸 묶는 방법은 이름을 기억하면 돼요 자 이름을 만들어볼게요 최씨가 있어요 무슨 이름이 있다고요? 이름이 상철이가 있어요 뭐예요? 상철이 그리고 이 표현대리는 대표로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표대 그러니까 묶은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 이름을 기억하세요 최상철 대표 무슨 대표? 그럼 이것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암호로 표현할게요 암호로 이걸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다 점 점 동서남북이 있어요 무슨 남북 동서남북 이게 뭐예요? 최상철 대표 그럼 보세요 이 표현대를 주장할 때 바로 갈 수도 있고 한 번 찔러서 취인해주면 좋고 취인 거절했을 간다고 그랬지 않을까 아까 똑같아요 뭐 있으면요 본인이 유리하면 지가 뭐 할 것이고 취인할 것이고 싫으면 거절할 거 아니에요 이때 취인이 거절하더라도 뭐야? 상대방이 웃기지만 너 책임져야 돼 이렇게 역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문제가 안 생기잖아 그래서 상대방이 역공하는 게 바로 뭐다? 종류가 몇 가지예요? 첫 번째가 무슨 대리권 수협표시 표현들이 두 번째 권한 넘은 표현들이 세 번째 제목을 자꾸 말을 뱉으면 내용이 채워진다 제가 강의면서 가장 좋은 모험이 그거 같아 일단 뭐를 만들어 놓고 제목을 만들어 놓고 안에 내용을 뭐한다? 채운다 살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 때는 뭐한다? 질리세요 해버리세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할 때는 사버리세요 예? 아니 사해 그래서 사 놀까 말까 할 때는 뭐한다? 놀아요 근데 우리는 뭐해요 살까 놀까 말까 노는 것도 아니고 안 노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살까 말까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서 에이 그때 살걸 아니 그렇게 자꾸 과감하게 사다 보면 맞고 사다 보면 나중에 후회될 거 아니야 그때는 결심 쓰겠지 아 이건 쓸데없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물건 살 때는 72시간의 법칙이 있어요 뭘 할 때 70일 기다려 보는 거예요 살까 말까 할 때는 여러분 특히 TV 볼 때 이렇게 방송 잠만 누르면 막 몇 번 계속 끌려 들어가잖아 그럼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누르는 수도 있잖아요 에? 그러니까 물건 사고 싶을 때는 73일을 기다려 보는 거야 3일 정도가 그래서 그래도 사고 싶은 마음 있으면 그때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지 않는다 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갈까 말까 할 때는 여행을 뭐한다? 가요 가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가지고 후회하잖아 아니 넉넉히 가버리는 거 없어요 그냥 부족하더라도 뭐야 그냥 가는 거지 공부도 뭐야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대리는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 있죠 최상철 대표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흐름을 기억하면 내용은 채워질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무건 대리의 마지막 표현대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였다가 이제 무효 취소로 갑시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